무단침입 RPG의 주인공이라면 일본 RPG의 주인공이라면 당연한 듯 당연한 듯이 해야되느니 무단침입 오오 악보봐 선인장 오 제대로 된 사운드 시스템에 갖춰져있는데 스피커 허 magnqua 깜짝이야 치유해줘야 으으하 엉엉엉엉 엉엉엉엉엉엉엉엉엉 엉엉엉엉엉엉엉엉 치유의 노래에 이런 기능이 어..아빠? 아빠아 아빠가 좀비가 되가지고 딱 가둬놨었구나 장아다 꾸멩 파멜라 파멜라네요 아빠 콕한거봐 난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거지 아무것도 안했어요 안좋은 꿈을 꿔서 약간 뭐라고 해야돼 약간 가위 눌려있었던 것 뿐이에요 어 파멜라 가면이야? 미라 가면 얻었네 기부도의 가면을 얻었다 파멜라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온 가면 기부도들이 봐도 착각하지 않을 만큼 리얼한 가면이다 착각해버릴 만큼 리얼한 가면이다 언제까지 끌어안고 있을까요? 왜 어택이 떠져? 왜 대화를 하지? 어택을 띄우니 뭘 어택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 대화가 안되네 뿅뿅뿅뿅뿅 야 그래도 안에 제대로 차려놨어 부적같은 것만 붙여놓고 인형도 하나 놔두고 뭐야 아빠를 위해서 되게 여러가지 해놨네 의자야? 뭐야 헐 톱같은 것도 있어요 밑에 무섭기실이 책이 있네요 눈을 못 읽어 연구를 하는 집이라고 얘기하긴 했어요 여기가 이 두 부자라고 했는데 부녀인데 아니가? 여자야 남자야? 꼬맹이 아직 여전지 남자지 모르겠는데 치마 입은 거 보니까 여자겠지 제대로 아직 얼굴을 못 봐가지고 그냥 나갔다 옵시다 요즘 진정이 있으려나? 어 있다 있다 귀요미하네 코 아빠다 맞네 어 아빠를 저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네가 도와줬을 때는 아 네가 도와줬다라는 거는 아빠한테는 비밀이에요 왜냐면 아빠는 약간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 바로 연구연구하면서 어 무리를 항상 해버리니까요 좀 더 진정하면은 이런 좀 더 진정해지면은 맞나? 여튼 이런 위험한 장소에서 연구하는 거 그만두고 마을에 돌아가도록 설득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정하게 되면 어 하지만 혹시 아빠가 너를 보면 당신을 보면 이카나성의 보물을 찾는다 하면서 언덕 위에 우물로 갔던 그때처럼 분명 또 아 미안해요 아 이카나 언덕 아이 우물로 가야 된다 오 이건 요정 아닌가 이거 네 건가 소년? 나는 요정이나 고스트 기타 등등 여러가지 신기한 물건을 연구하고 있는 신기한 걸 연구하고 있는 고명한 학자이다 참고로 지금 오르골에서 흐르고 있는 잘가라 기브드의 테마는 오랜 세월동안 기브드를 연구하면서 드디어 완성해낸 기브드를 쫓아내는 곡이다 뭐 고스트에 대해서 내 오른팔에 설 학자는 없기 때문에 몇 번이고 들어보거라 아이스크림 가게에 있는 노래인데 여튼 우물로 가면 된다 이거군요 가볼까 여기 아닌가 아이스크림 가면 써봐야죠 가면 아까 걔네 앞에서 쓰면 어떻게 됐나 궁금하다 써볼걸 야 이걸 못알아봐 아니 모습만 모습이 변하는게 아니고 얼굴 쓰기만 하는거 이러고 미라가 자기네 그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비켜준단 말이야 비켜줄 것 같은데 느낌상 이거 안녕 안녕 끼야 어 노코가 노코가 막 이러는데 어 이파리 나오 이파리 나오는 이파리 나오는 응? 이파리가 나오는거 노코가 이 데쿠넛을 말하는거 같은데 없어 이거 어때 없다면 음 넌 볼일없어 돌아가 아 마법의 콩일지도 모르겠네 아 콩 구하기 귀찮았네 이거 뭐야 노코가 노코가 기운이 나는 양 노코가 아 요구하는것도 많다 아씨 fly there 잨잠ormal 늦돌러 가야될 분위기ं네 아 우드폴로 가면 안 되나 돌아가기 귀찮은데 여기 온김에 잡고 갈까요 아니다 시간도 없는데 뭘 잡고 가 이런 거 으 으 으 으 으 아 미켜 설마 문이 또 있겠어요 또 있으면 진짜 아 높이가 높이가 부족해 땅으로 가야지 오 뭐야 여기 어디야 아 진짜 오늘 8시에 합방한다고요? 6시 아니었어? 8시였나? 5시 여기 어찌할까나 떨어진대 그냥 수영하자 아직도 수영간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죽겠다 와아 괜히 일로 왔어 굳이 일로 안와도 되는데 아 근데 이렇게 가면 좀 빠르기로 해요 배를 탈 수고는 덜긴 하지 음? 콩 여기밖에 안 되지 않아요? 또 살 데가 있던가? 내가 아는 콩 파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데 한 군데 더 있던가? 몰라요 각자 자기가 잘 아는 곳으로 가는 거지 이동 데코 하는기가 콩도 팔았어요 한 5개쯤 사놓자 이동 데코 하는기가 콩도 팔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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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은 어디서 사지 아 아 아 아 아 아 맞다 팔았다 그래 기억났다 그거 그거 보니까 거기서 팔았네요 생각해보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물도 좀 뜨고 맞아 약도 가져가야 되지 그럼 물 다 못 뜨네 그럼 별로 의미가 없네요 아 어차피 약사로 저러 가야되는데 아 이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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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하면 좋라지 cleansing 히 jemand 띠 야 연고소 못지나가 에 여기에 늦은 axter 진짜 실속이 없다 할머니 빨간약 줘요 기운나는거 빨간약이겠지 설마 파란약은 아니겠지 파란약은 뭐냐 조라족마을가면 얻을수 있긴해요 자 올라가자 공부를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게임을 많이 하면 돼요 맞아요 처음에는 좀 헷갈리니까 공략집같은거 보면서 대사공략 보면서 게임하고 나도 처음엔 대사공략 대사집 띄워놓고 게임했었으니까 오! 노데미지 저기도 열어놓고 갈까 아 이거 이거 오케이 하나하나 둘러다녀 볼까 뭐여 저건 오오 깜짝이야 아하 구라살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놈 이자레일이 있었죠 깜짝이야 뭘 어쩌라는거지 뭘 어쩌라는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가면이 필요하네 가면이 많이 필요하네 이 까마귀 가면이 아 쓰실만한거 아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놓고가 놓고가 방금 따서 방금 따서 팔딱팔딱한거 놓고가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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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더러운것들 반짝하고 빛나는 폭탄도 되는거 놓고가 놓고가 이건 이거다 아 이거다 이거 아 잠깐 물고기 설마 아까 전 여기에 있나? 여기 있나 혹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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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아니네 오 있는것 같았는데 그냥 물이었어요 물고기 없어 여기 뭐 가다보면 있겠지 뭐 가다보면 있겠지 우와 뜨거 벌레가 맞네 나중에 필요한거 아니야 아 설마 벌레를 요구하는거 아니야 벌레도 따자마자 팔딱팔딱 거리는데 원하는거 벌레 아니었어? 원하는거 벌레 아니었어?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돈을 쓰고 있죠 놓고가 놓고가 어 따뜻해서 기운이 나는거 놓고가 뜨거운 물 같은거 갖고 오라고? 온천물? 온천물은 좀 난거가 있는데 그냥 물이란 모를까 옥정품 옥정품 흐허허허 흐허허허 꽝하고 한발에 터지는거 놓고가 없어 흐허허허 제길 아니 고론적 폭탄이나 그런거 가져야될거 같은데 뜨거운거는 뜨거운거 어떻게 가져오지? 얘를 어떻게 활용 못하나? 불을 일부러 마시면 뜨거워진다거나 그런거 없을까? 여튼 여기는 아직 아직 아직은 좀 그렇네요 벌레 어때 벌레 좋아해? 안좋아하네 횃불 그럴싸하네 뭐 여긴 또 아. 물고기 여기 있다 아 물고기 여기 있다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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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뛰어넘으라고 꽃이 있는거 같은데 그딴거 필요없구요 으음 놓고가 놓고가 H2O 놓고가 흑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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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관에 저도 O2가 물이란 것 정도나합니다 capt 자아 또 흐흑 별게 다있다 놓고가 놓고가 방금 떠서 팔닥팔닥 놓고가 어 겹치네 물고기 설명에 나오네 방금 따서 팔짝팔닥 맛있어보인다라고 설명에 적혀있네요 저거를 어떻게 활용해야되나 물에 H2O라고 적혀있진 않는데 아 뜨거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우와 저거 뜨거운 물 같은데 지금 제가 있는 곳 김나절 저거로 아이씨 졸아죽으로 가야되나 아 그래도 튕겨나가네 아 뜨거워 아 졸아죽은 그리고 불 맞으면 그냥 훅 가네요 근데 굴러 아 졸아 커터 오케이 빨빨빨빨빨빨 그냥 물 버리고 몰라 뛰어 그냥 누구더라 누구더라 물 시키신 분 뜨거운 물 시키신 분 너는 물고기 뜨거운 물 뜨거운 물 뜨거운 물 뜨거운 물 이거인가 보다 오키오키오키오키 오키오키오키 오키오키 미이라 주제에 뜨거운 물을 어디다 써먹으려고 뭐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소가 왜 있어 여기 소 젖이라도 어떻게 따낼 수 있나 이거 쓸모가 있나 이거 쓸모가 있나 아니요 별로 쓸모 없어 보이는데 나 소 젖임도 몰라요 어쩌라고 이거 뭐야 이게 이런걸로 가능한가 소 젖자 는 방법을 잔인해 동물하고 말을 하는 그런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가축을 위한 노래가 있어요 나한테 그런게 있었어 띠리 소리가 안나면 없는거에요 어 링크가 핥아지고 있어 야하다 가축을 위한 노래가 있어요? 난 모르겠는데 저기 지금 소 혓바닥이 할짝거리는게 아니고 링크 8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돼요 오해하면 안돼요 뭐 여튼 이딴건만 안아두자 이딴건만 안아두자 이딴건만 안아두어 엄마면 안아두어 이렇게 이렇게 yd